뺏으면 뺏기는 대로 날 위한 거라면 가르쳐줄래 듣지 않았다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내가 날 지켜낼 수 있는지 대답해줄래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만 나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는지를 모든 게 그런 줄로만 알아서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다고 그 누구였을까 내 앞을 막아선 게 또 누구였을까 다 알고도 숨겼던 게 그리고 지금의 나는 원했던 나일까 가르쳐줄래 듣지 않았다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내가 날 지켜낼 수 있는지 대답해줄래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만 나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는지 지금 다 끝난 걸까 가르쳐줄래 듣지 않았다고 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내가 날 이겨낼 수 있는지 대답해줄래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바로 여기까지 살아왔었던처럼 그 자리로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